자, 갑니다 아이키 갑니다 아이키 갑니다 아이키 자, 아이키 야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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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을 나눠야 돼 Сейчас 만들어 놓 cactus 펑호 봐 펑호가 잘 먹네 윤조아 가봐 아 치즈 모자라 사장님 저희 치즈 추가해주세요 저희도 치즈 추가해주세요 저희 곱빼기로 추가해주세요 저희는 3개 추가해주세요 저희 다섯 번 해주세요 나는 이 어묵이 너무 궁금했어 오 이거는 도구가 나왔어요 한입에 들어갔습니다 잘 되시는데요? 진짜 잘 되시는데요? 홍 멤버가 다른 멤버에 비해서 진짜 잘 나왔어요 그리고 확실히 춤을 추시다 보니까 팔로리 소모가 빨리 되시는 것 같아요 걔는 진짜 엄청 잘 되시는데요? 오징어 치즈 오징어 치즈 오징어 치즈 오징어 치즈 오징어 치즈 아예 등갈비랑 조개를 그냥 합쳤어 오징어 치즈 오징어 치즈 오징어 치즈 오징어 치즈 오징어 치즈 확실히 요원들이라 시원시원하네요 아니 근데 요원들은 시간을 끌지 않으니까 순삭이에요 순삭 금방 없어져요 오징어 오징어 나 먼저 가도 돼? 응 먹어 자 수영이 오징어 통째로 들었습니다 많았습니다 콧고추장이죠? 오 맛있겠다 자 수영이 오징어 う است 응 오징어 osed Products 오징어 치즈 오징어 치즈 piestre 진짜로 차오로 오징어 치즈 extremely clean 왜요? 행복한 미 Persoon 하나의 boss 오징어 치즈 dabei 뒤지 마, 뒤지 마, 뒤지 마 이거 봐, 가져가 이게 종이인가, 치즈인가 팀원 좋아, 팀원 좋아 맛있게 먹는다, 맛있게 먹냐? 사장님, 이거 바꿔주세요 네 벌써 다 드셨어 등갈비 짬뽕 조개전골 됐죠? 클레이어양 아, 이거를? 아직 안 드셨어 근데 거의 없어 자, 먹려한 팀 두 번째 조개전골 시작합니다 오케이 아이고 근데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진짜 크다 아니, 그 정도로 커요 얼굴만 해요, 빨리 오징어보다 큰 거 같아요 대단한데요? 근데 오징어로 혼자 가져갔어요 응? 저러면 이제 친구 사이 멀어지는 거야 네, 저를 두 개 시키실 계획이 있었던 거 같아요 아까 제가 통을 가보신 분이 저거 통을 오빠 가셨거든요 오징어로 대단해 이거를 내가 뭘 거는 와 오징어로 등간이 어디 갔는데 어떻게 저렇게 먹어? 저흰인데 방금 먹었는데 보기하고 포기하자 그냥 대결 상대가 아니었어 보기하고 포기하자 그냥 대결 상대가 아니었어 야 리더가 뭔지 보여줄게 그거 보여줘 보여줘 눈풀해 뭔가 그래 왜 이렇게 훅 뜯어먹고 하나는 간장 하나는 투자 어느 하나 놓칠 수 없어 가자 가자 과연 이거 들어갈지가 들어갔네요 진짜 분발하는데요 파이팅 특힌데 와 역시 눈이 잘 먹어 와 맛있어요 와 대박 진짜 말 못하겠지 말거리지 말아야 피스테 진짜 못 피스테 좋아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